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00명이 되기 전에 1월 중순 이후는 두 달 넘어 3, 400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부터 421명으로 늘더니 지난주에는 477명까지 늘어나서 확산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 수준이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감염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도 1을 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의 환자 비율도 28%를 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도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데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수는 90명대로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망률도 1.6%로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역시나 무증상 환자가 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 넘어서 좀 걱정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요즘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 등 비수도권 비롯해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흥업소라는 공간 특성상 관련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유흥업소는 출입자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이 특성상 출입자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 직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N차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5월에 이태원 크롭발 집단 감염, 또 강남 룸사롱 집단 감염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던 일인데요. 밀접 접촉자의 파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들과 접촉을 했었던 넓은 범위의 N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익명 무료 진단검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협조가 있어야만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자 관리도 좀 어렵고 접촉자 파악도 늦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남아공 바이러스는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서구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남아공 변이로 확진되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상당 부분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게 되고요.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세종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접촉자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불안한 백신 수급 문제도 4차 유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2분기 예방접종 전략으로 1차 접종자 확대를 택했는데 정부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방역 당국의 목표는 2분기까지 즉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 확보된 물량은 사실은 89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봐도 300만 명분 이상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450만 명분 즉 900만 회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1차 접종에 사용한다면 사실 2분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7월부터 2차 접종분을 상반기에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물량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임상 3상에서 91.4%라는 높은 예방 효과를 나타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신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에서 이미 CMO 즉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승인은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고려의 대성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